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완형 속 아이들을 소개할 건데요 국민의 군생들도 있고 신상들도 들어왔고 그래야 많아요 오늘도 전품목 20% 할인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다빈치 로즈입니다 6만원 짜리고요 20% 할인됩니다 전품목 이렇게 키가 나지 막 하면서 정말 예쁘게 자구도 예쁘게 달았어요 이렇게 빙글도 다 달았구요 요거 사이즈는 뭐 한 20cm는 조금 안되겠어요 한 18에서 19cm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바밤하고 예뻐요 자 다빈치 로즈입니다 6만원이고요 20% 할인됩니다 포세이돈 3만원이고요 자 요거 다 뿌리 내린 것 같아요 뿌리 안 내린 걸 이렇게 들면은 쭉 뽑히는데 여기는 뽑히지가 않네요 뿌리 내린 것 같고요 목데도 아주 좋네요 목데도 아주 좋네요 목데도 잘 안 보이시죠 좋죠 이렇게 포세이돈 요거 3만원 요것도 다 오늘은 전품목 30% 할인됩니다 적염이고요 이것도 3만원 짜리입니다 적염 적염 3만원 풍성하죠 아 자욱빛이고요 5만원입니다 5만원 자욱빛 물 조금 더 짙게 들면은 진짜 꽃다발 같겠죠 이것도 이것도 뿌리 내린 거 이것도 뿌리가 아주 내렸어요 그러니까 잘 끓이시고요 아 백옥금입니다 4만원이고요 백옥금 4만원 이거는 키가 높이가 좀 있어요 옆에 거 같기도 해요 비교하면은 키 높이가 아주 높이가 30cm?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 여신 철화 아 여신 철화 이거 어디 다른데서 날아왔네 바람 불어서 블랙 캐시미어 5천원 짜리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5천원 짜리고요 3, 4두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얼굴이 4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자그마한 9cm분에 있는 겁니다 영상에 크게 나오셔도 잘 그으셔야 돼요 9cm 밖에 안 되는 블랙 캐시미어 5천원 짜리입니다 아 유리검이고요 아 유리검이고요 요건 5만원 네 유리검 오 목대는 정말 좋네요 네 이거는 물들면은 어떤 색이 될지 저는 아주 감이 안 잡히네요 여태까지 초록으로 있었기 때문에 5만원 짜리 유리검입니다 여신 철화 아 9만원 아 이건 완전 대품이에요 대품 한 4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목대도 아주 좋죠 아 웨딩북헤 4만원 짜리고요 웨딩북헤입니다 4만원 이것도 뿔이 내렸어요 안 뽑혀 뽑히지가 않고 이렇게 바담 하면서 풍성하게 아주 자고가 많이 달았어요 자우를 웨딩북헤 4만원 짜리고요 에오니엄 속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4만원 짜리 20% 할인됩니다 크롬하츠젤리고요 8,000원이네요 크롬하츠젤리 8,000원짜리 이것도 이렇게 자구를 여러개 달았네요 요거 사이즈는 이제 한 요거 12cm분입니다 예 조금 적은 것도 있고 그래요 피치캔디입니다 8,000원이고요 피치캔디 8,000원 2두짜리 예 이것도 12cm보다는 좀 더 분보다는 좀 커요 예 이거 전풍기 바람에 이거 자꾸 떨어지네 샤포테 6,000원입니다 샤포테 이것도 자고 좀 여러개 달아가 군생으로 키우면 4,5만원 막 그렇게 하나 나이인데 샤포테 꽤 비싼 아이입니다 이거 이거 요거는 지금 10cm 정도 되겠죠 자 아리엘 철하 2만원이고요 아리엘 철하 2만원 아리엘 철하 2만원 네 이거 분원식은 14cm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는지 똑같이 사이즈도 그렇고 생기모양 요거 생물이 이제 생물도 이제 생기고 그래요 생물 아냐 옆에 자 오늘 전풍목 20% 할인되고요 마가렛검입니다 자영군생이고요 이것도 8,000원이네요 8,000원짜리 마가렛검 네 괴마옥 자 16,000원입니다 괴마옥 16,000원 16,000원이면 이거 저렴한거야 작년에는 괴마옥도 비쌌었는데 아 아 자 자구들이 얼마저만 여러개 달려가지고요 아우 귀엽죠 자 크기 사이즈로 말씀드리면 요거 지금 14cm분보다 좀 넘치죠 그 사이즈 이제 1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비아입니다 12,000원 올리비아 12,000원 하고요 요것도 14cm 화분에다가 심어놨죠 좀 크게 넘치게 아 조금 큽니다 아 백두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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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인가봐요 8,000원이고요 자구 하나 달았고 그리고 또 12cm 구늉은 가득 되고요 8,000원짜리 아 파인 로즈입니다 8,000원 파인 로즈 8,000원 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금전수 15,000원 예 금전수 15,000원 금전수 이거 이제 돈 집에 두면 돈이 들어온다고 잘 이렇게 키우잖아요 15,000원짜리 하면 얼마나 사이즈가 아 이렇게 멀리서 잡아 봐야지 20% 할인할 때 괜찮네요 금전수 15,000원이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나나후쿠 미니 2만원 나나후쿠 미니 2만원짜리 아 이거는 한 17cm 20cm 는 안 돼요 17cm 정도 네 2만원짜리 나나후쿠 미니 이고요 축전입니다 5,000원 축전 5,000원이고요 엄청 숫자가 많아요 지금 요거 또 분지하고 이러면 또 배로 늘고 해가지고요 완전 막 대풍으로 이제 금방 될 것 같죠 5,000원짜리 축전이 다 저렴해요 블루엘프 7,000원 이건 7,000원짜리 블루엘프 목대가 조금 있어요 제이드 금 로즈 글로우 글로우 2,000원 세일 했네요 8,000원짜리고요 제이드 글로우 8,000원짜리 5,000원짜리 저거는 10cm 사이즈는 10cm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초코 판타지아 12,000원입니다 초코 판타지아 12,000원 초코 판타지아 12,000원 12,000원 리디아 7,000원이네요 좌우를 많이 달았어요 좌우도 많이 달렸고 한 12cm 정도 되겠네요 7,000원짜리입니다 리디아 샤넬 젤리고요 샤넬 젤리 8,000원입니다 아 2도 예 샤넬 젤리 8,000원 카이너스고요 이것도 8,000원이네요 자 2도짜리 있고 4도짜리도 있고 8,000원 고스젤리 고스젤리 10,000원 고스젤리 10,000원 10,000원 요거는 지금 자구 3개 달아서 4도가 되겠고요 한 14cm 정도 되겠네요 아란타 8,000원 예 아란타 8,000원 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14 14cm 네 정도 되겠네요 머릿수가 많고 10,000원 동성하네요 네 아 온슬러입니다 8,000원이고요 온슬러 온슬러 8,000원 온슬러 15,6cm 사이즈가 그래요 레몬로즈 레몬로즈 검입니다 12,000원 하네요 오늘 전품목 20% 할인됩니다 레몬로즈 검 이 가격에서 또 20% 할인해 드려요 어떤 분은 자꾸 또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시된 가격에서 또 20% 할인 또 해 드립니다 비엘라 젤리 8,000원이고요 요거는 좀 색감이 약간 검게 물드는 그런 다육이 같은데 그쵸 예뻐요 자고도 밑에 요거 몇 개 달아져요 잘 담아요 자고도 탑 핑크고요 15,000원 15,000원입니다 요거는 14cm 분에 있고요 네 단핑크 탑핑크인지 뭐 알바 뷰티입니다 8,000원 예 2드짜리 알바 뷰티 8,000원이고요 자 키스미입니다 요거 8,000원이네요 키스미 8,000원 12cm 가득 샀어요 네 키스미 블랙 아이스고요 요것도 8,000원입니다 블랙 아이스 자 여기 자고 두 개 다른 것도 있고 2드짜리구나 얼굴이 똑같죠 요거는 14cm 정도 되겠어요 실루엣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자 8,000원이네요 실루엣 8,000원 루피 도나 루피 도나 만 원이고요 루피 도나 만 원이고요 루피 도나 만 원짜리 13,000원, 그리티움은 13,000원 이구요 자 물로입니다 만원짜리 물로 있구요 2도짜리 똑같이 생기면 자 이렇게 2도짜리 물로 만원짜리 20% 할인되구요 엔젤리나 8,000원 입니다 엔젤리나 너무 12cm 분의 넘치게 있어요 8,000원짜리 엔젤리나 2도짜리도 있고 외부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 크리스피 뷰티 8,000원 이구요 아 이렇게 3도짜리네 흑장미 입니다 7,000원 흑장미 7,000원짜리구요 자 이렇게 3도짜리도 있고 2도짜리도 있고 자고 더 달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2도짜리네요 자 휴밀리스 15,000원이구요 휴밀리스 15,000원 사이즈 한 16cm 될 것 같아요 휴밀리스 15,000원짜리 아이스 핑키 입니다 6,000원 입니다 아이스 핑키 6,000원 5개 5도짜리 4,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엘콘 금입니다 y3,000원 이네요 여기서 또 20% 할이되면 8,000원 하겠죠 8,000원짜리 이렇게 크죠 금이 세상에 이렇게 큰 거 8,000원 자, 엘콘금 사이즈요 14에서 15, 큰 거는 15cm 되겠고요 14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델리오 12,000원이에요 피델리오 12cm분에 있고요 피델리오 12,000원 이거는 솜니엄이고요 이거는 12,000원이에요 또 12,000원짜리 이렇게 큰 거는 14cm 정도 되겠고요 보통 12cm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고 달린 것도 있고요 솜니엄 아, 베넷입니다 8,000원이에요 베넷 베넷 8,000원 자, 이것도 사이즈는 12cm 되겠고요 천궁입니다 천궁 예, 7만원이에요 천궁 아, 7만원 아, 18cm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천궁, 이게 천두른 건데 7만원 예 항공샷 이렇게 생겼어요 자, 20% 여기서 또 할인해 드리고요 요거는 소물리에입니다 3만 5,000원 예, 소물리에 3만 5,000원짜리 자고를 이렇게 양쪽으로 저 뒤에도 있을 거예요 바랐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큼직한 소물리에 3만 5,000원짜리고요 아, 보넷 8,000원입니다 보넷 9,000원짜리 7만원짜리 보넷 9,000원짜리 보넷 10,000원짜리 보넷 9,000원짜리 보넷 10,000원짜리 네, 멋있네요 20cm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조금 더 작겠고 한 17,8cm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2만원 많이 저렴해졌어야지만 2만원짜리 예쁘죠 물도 잘 들었고 면은 한 16cm 딱 보기 좋네요 베라가모입니다 8,000원이에요 베라가모 8,000원이고요 한 14cm 될 것 같아요 베라가모가 제일 서렴해지고 8,000원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입니다 이것도 8,000원이에요 같은 8,000원의 사이즈 보시면요 보세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이거는 원종 들어가는 거 참 드물어요 지금 다 슈퍼클론 8,000원짜리고요 한 10cm 정도 보시면 돼요 토스칸 넬리입니다 8,000원이에요 토스칸 넬리 8,000원 바구지개 생겼죠 토스칸 넬리 9에서 10cm 사이즈가 그래요 레오파드입니다 금이고요 15,000원 레오파드 금 15,000원입니다 이것도 한 9cm 정도밖에 안 돼요 로또 만원 로또도 진짜 저렴해졌어요 지금 이거 2도짜리고 이거 사이즈 보시면 14cm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로또입니다 소간지 건무지고요 이거 8,000원이네요 8,000원 요거는 12cm 분의 분보다 좀 적은 것도 있고 그래요 소간지 건무지 8,000원짜리고요 립스틱입니다 요거는 만원 립스틱 만원 사이즈 이것도 14cm 정도 되겠네요 황제 건무지 황제 건무지 황제 건무지 10cm 정도 되겠어요 쉘브르 입니다 25,000원 쉘브르 25,000원이에요 사이즈 뭐 17,000원 되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쉘브르 2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조성도관 말이야 25,000원 조성도관 말이야 25,000원이고요 이것도 17cm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주성도관 말이야 좌우 달린 것도 있고 자 인디언바션입니다 25,000원 인디언바션 25,000원이고요 품질 황제 건무지 1년 다시 18cm 정도 되겠어요 자 페라가모 15,000원입니다 페라가모 15,000원 페라가모 15,000원짜리 있고요 원종 예보니 슈퍼클론 18,000원 아직도 슈퍼클론이 이제 가격이 좋네요 가격이 있네 18,000원짜리 네 9가지 사이즈는 다 비슷하고요 14에서 14cm 정도 되겠어요 자 제이즈스탑 거미입니다 2만원 아 이게 저렴하네요 2만원 이 층이 아주 높아요 층이 있고 촘촘하게 입장도 이거는 더 16cm 큰 거는 16cm 될 것 같아요 여자나 제이드스탑은 2만원짜리고요 달리안입니다 15,000원이네 달리안 달리안 이건 한 15cm 되겠어요 달리안 15,000원이고요 이것도 달리안인가봐요 지금 좌우 단어로 비뚤어지겠죠 좌우 나오니까 달리안 달리안 이것도 2도짜리도 있고 음 이거 다 달리안이네 맞네 달리안 소개해드렸고요 요거는 카르시아 금무지입니다 4만원 금무지가 많네요 오늘 요거는 한 17cm 넘을 것 같은데 요거 4만원짜리 카르시아 금무지고요 요거는 조금 한 16cm 될 것도 있고 네 사이즈가 다 달라요 핑크 다이어 핑크 다이어 12,000원입니다 핑크 다이어 12,000원 요거 12cm 분에 있는데요 눈 보다가 조금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예 예 마돈나 18,000원 마돈나 18,000원이네요 사각분에 여기도 한 15cm 조금 넘을 것 같긴 하고 마돈나 18,000원입니다 베로니카 15,000원짜리 있고요 베로니카 요렇게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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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렇게 된 얘도 있고 퍼진 것도 있고 15,000원짜리 이거는 사이즈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좀 적은 것도 있고 14,5cm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원종 몰게인입니다 15,000원 원종 몰게인이네요 원종이 돼요 자 20cm 되겠어요 이거는 사이즈가요 원종 몰게인 빨갛게 물들면 예쁘죠 자 재클린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재클린 15,000원 사이즈는 14,5cm 여기 있어요 재클린 15,000원 탈론이고요 13,000원 아니요 13,000원 탈론 35,000원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짜리 탈론 한 18cm 될 거 같아요 자 여기는 자구도 많이 달았어요 양쪽으로 3개 3개씩 달렸고요 이것도 탈론입니다 35,000원짜리고요 셀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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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이고요 14cm 정도 되겠고요 캔디크릿입니다 25,000원이네요 2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셀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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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다이아몬드 100,000원짜리 레드 다이아몬드 100,000원 이고요 이것도 지금 16cm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엘파소 드림 2,000원 엘파소 드림 2,000원 부는 큰데요 12cm 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임페리얼 로즈 1,000원 하고요 임페리얼 로즈 1,000원짜리 1,000원 12cm 입니다 선세이션 25,000원 선세이션 25,000원 이고요 25,000원짜리 선세이션 15cm 펀치 8,000원입니다 펀치 8,000원 다무지게 생겼죠 따글 따글하게 요거 사이즈는 12cm 분에 꽉 차지는 않았어요 와인 파티입니다 16,000원 입니다 와인 파티 16,000원짜리 12cm 분에 넘치게 되고요 넘치고요 에스텔 에스텔 15,000원 에스텔 15,000원 에스텔 사이즈는 15cm 되겠어요 자 주피터 2도짜리 10,000원이고요 자 주피터 10,000원짜리 입니다 예 12cm 분입니다 샤넬 뮤즈 요거 세일 해 놨네요 6,000원 6,000원짜리 여기서 또 20% 할인해 가시면 진짜 저렴한 거네요 예 블랙잭이고요 요거 8,000원입니다 블랙잭 8,000원 예 11cm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체리 체르니 3만원 체르니 3만원 엄청 비싸던 아이인데 이것도 예 15cm 예 사이즈 16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아주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가이아 가이아 15,000원 이고요 15cm 정도 되는 가이아 예 로라클론 입니다 25,000원 이고요 로라클론 25,000원 사이즈 사이즈는 17cm 정도 되겠어요 자 이런건 20cm 되겠고 가르시아 25,000원 짜리입니다 가르시아 오 오 큼직하네 마리아 금 금 무지가 아니고 금인데 완전 금 다 들었는데 만 원합니다 하고 자고도 두 개 달고 몇 개인지 몇 개인지 달렸어요 이렇게 진짜 저렴해지네 이것도 만 원짜리겠죠 네 이 철화 이것도 아마 만 원짜리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같은 가격 세일하면 8,000원 밖에 안하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없어 이것도 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아 이거 건무지 마리아 건무지 사이즈가 크도 하엽정리를 안 했는데 이제 볼품은 없죠 하엽정리를 안 해놔서 이거는 건무지다 건무지 진짜 10,000원 네 마리아 건무지 이거 10,000원짜리다 엄청 크네 앤젤리나 3,000원짜리에요 어 잠깐만요 한 8cm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앤젤리나 이거 3,000원 저리구요 연화입니다 연화 4,000원이에요 4,000원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면제 8cm 되겠지만 아 따글따글하게 아주 막 아이고 진짜 탱글탱글하게 크네요 블루드래곤이고요 5,000원입니다 블루드래곤 5,000원 자 지금 보시는건 전부 8cm에서 9cm 예 이렇게 정도 밖에 안 돼요 아 솜니음 예 5,000원이고요 솜니음 오아이니 5,000원 예 아 작아요 요거는 7cm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탱글탱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젤리 카시오피어 5,000원이고요 젤리 카시오피어 5,000원 창은 이제 금방금방 자라서요 적은것들 사다 키워도 돼요 네 금방 자랍니다 레드샨이고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오늘 전품목 또 20% 또 할인해 가시고요 룸밍에본이 5,000원이에요 룸밍에본이고요 자 요거는 금붉은 이제 붉은색 자주색 좀 그런 빛깔로 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골드 주피터고요 4,000원입니다 골드 주피터 4,000원 네 8,000원 8cm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아리엘 4,000원입니다 아리엘 아리엘 4,000원이고요 젬스톤 젬스톤 8,000원 젬스톤 젬스톤 8,000원 요거는 한 9cm 되겠네 예 네 레드라타 5,000원 네 레드라타 요거는 사이즈가 한 10cm 되겠고요 레드라타 5,000원짜리 아 독일 샴페인 3,000원입니다 아 요런거는 이제 9cm 정도 되겠어요 9cm 되겠는데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5,000원이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 5,000원짜리 있습니다 요거는 라즈아가 5,000원짜리고요 아 그리스나 4,000원 아 그리스나 4,000원 요것도 8,000원 8,000원 9cm 는 되겠는데요 따글따글해요 진짜 2,000원짜리도 있네요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레드다이아몬드 펄 예 만원 요거 진짜 제일 먼저 물 들어요 지금 벌써 물 이렇게 들기 시작했죠 10cm 예 그렇게 보시면 되요 요거는 로즈가넷 레드 4,000원 이에요 요것도 사이즈요 자그마한거 9cm 네 되겠어요 로즈가넷 레드입니다 4,000원이고요 자 사쿠라데스 5,000원 이에요 5,000원 요거는 9cm 안될 것 같다 네 자 독일 롱기시마 5,000원 이에요 2도짜리 요 분은 다 9cm 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시모야마 콜라라타 5,000원 시모야마 콜라라타 5,000원 이고요 자 9cm 분에 있고요 아 칼리 칼리스토어 5,000원 짜리입니다 칼리스토어 5,000원 네 2,000원 있구요 자 살아보니 슈퍼클론 4,000원 입니다 슈퍼클론 4,000원 짜리 제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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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클린이 아니고 제클린이네 요거 7,000원 짜리 제클린 7,000원 짜리 사이즈는 다 9cm에서 9cm 분보다는 많이 적네요 우리연너 5,000원 짜리입니다 우리연너 자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태까지 소개한 다육식들 여기다 모아서 이렇게 모두 17종입니다 요거 다섯개씩 한줄 355 두개 되어있으니까 17종에 요거 한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자그마 작고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17종으로 모아서 세트로 해놨는데요 요거 이제 소개한 내용으로 하면 65,600원이 되네요 자 요거 세일가입니다 세일가가 지금 65,600원이에요 그냥 원가 이렇게 해놓으면 82,000원 여러분들이 이해가시죠 82,000원짜리를 세일해서 하면 이렇게 가격이 65,600원입니다 한세트에 17종이고요 또 여기 선물이 따라갑니다 딱 요렇게 주시라고 하면 세트로 하면 편안하죠 하나하나 요것도 마리아금 인가요? 경산마리아금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17종에 82,000원짜리 세일해서 65,600원에 한세트 소개해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주문하시기 귀찮은 사람으로 이게 편안하고 좋아 또 세일도 이렇게 다 해서 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세트 17종 여기에는 뭐 우리연너도 있고 뭐 여기 다 있네 여기 소개한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이름을 못되겠어요 이름을 안 써놨기 때문에 보낼 때는 뭐 이름을 쓰려는지 써달라 그러면 써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트 구성입니다 왈츠 여기 작은것도 있네 왈츠 6,000원짜리 자 요것도 뭐 7,8cm 작은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말간입니다 말간이 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뭐 9cm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자 자그만 해요 근데 자구도 많이 달았고요 자 맑아 경산마리아 경산마리아 금이고요 7,000원짜리 자 요거는 사이즈가 한 10cm 여기보다는 조금 크겠고요 로제스타입니다 4,000원이에요 로제스타 4,000원짜리 로제스타 있고요 요거는 나나호크 미니입니다 요거 8,000원이에요 8,000원 자 8,000원짜리 마케베니아 금 6,000원이고요 6,000원 예 그냥 외도짜리예요 외도 여기 하나씩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분생이 아니고 외도짜리 6,000원이고요 시트리나 5,000원짜리입니다 시트리나 시트리나 5,000원 원종 백야 5,000원짜리고요 원종 백야 5,000원 요거는 아마 10cm 분인 것 같은데요 분법은 조금 더 크겠고요 자 올리비아 12,000원합니다 올리비아 와 이거는 15cm 분인데도 분보다 조금 더 크고요 올리비아 이렇게 아 휴밀리스 6,000원입니다 휴밀리스 6,000원 이고요 아 뮤즐리 만원 뮤즐리 만원 이드짜리 네 한 10cm 되겠고요 10cm 네 네 네 허리즌입니다 6,000원 이드짜리 바실리 바실리 바실리사 네 만원 사이즈는 사이즈는 그냥 10cm 11cm 네 될 것 같아요 가실리사 베르데르 베르데르 만원 베르데르 만원 베르데르 만원 마룬 마룬 힐 마룬 힐 7,000원 3,4도 짜리 아 라조야 8,000원 입니다 라조야 8,000원이고요 14cm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철화하고 생화하고 이렇게 있어요 라조야 키우기까지 잘 커요 이거 아 홍등입니다 3,000원 홍등 3,000원 자 9cm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자 홍등 요거 3,000원이고요 아 온슬로우 8,000원 해요 온슬로우 8,000원 자 요거는 16cm 가랑 되겠다 이렇게 큰 거네요 네 폴라리 하트 폴라리 하트 폴라리 하트 자 이렇게 2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바디스 8,000원 벤바디스 8,000원 벤바디스 이렇게 연지곤지입니다 7,000원 합니다 이렇게 연지곤지 7,000원 이렇게 연지곤지 7,000원 하고요 아 릴리시나 금이고요 만원 하네요 릴리시나 금 10,000원 네 수연입니다 만원짜리고요 수연 수연 1,000원짜리 평상하네요 평상하네요 와 실루엣은 가격이 없어진 실루앙스 파스텔 레온입니다 8,000원 요거 2,000원 세일 들어갔는데다가 또 20%는 할인해 가세요 8,000원짜리 예 파스텔 레온 예 2,000원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트 구성 하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요 아 작고 귀여운 아이들 소개 이렇게 해 드렸어요 아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자